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왜 긴장돼? 넌 아니야 나 긴장도 하지 않아 나 긴장 풀었어 나 긴장 풀었어 나 긴장 풀었어 나 다시 나올 수 있어 나 부영진짱 장난 아니었어요 전화 치는 거지 지금 발등이 되고 있는 은혁이 은혁씨 옛날부터 은혁이 시작 왔어요? 계속 알았잖아 날 신뢰감으로 지켜봐 나중에 결혼하려고 아니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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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의 약속이나 이런게 되게 철저하고 사람들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되게 잘 지키고 그런 점이 되게 되게 정말 정이 좀 없는게 좀 단점이지 어? 나한테 정 정해주시겠어요 그쵸? 처음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여자가 돼서 만약에 내가 여자랑 만나고 싶은게 은혁씨니까 진짜 좋은거지 아우 너무 좋은거에요? 이제 care 그냥 날씨 도움이 gegan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